Vigilance 만약에 제가 남자 예능인 상태면 올림픽 체소에 준하는 장소로 하나 얼만데? 3호? 나영성님 축하드립니다! 그유를! 10년 후에는 고희 7순이잖아 칠순 때까지도 우리 셋이 계속 했으면 좋겠다 꿈이 좀 작으시네요 백상의 아이콘 저 수진은 백회 채우겠습니다 디토시계 백상 예술다상 윤환한 롯무 무빙인은 도덕TV 부문다상 시티한시 호우즈 분필요남 공민 한리허니나샤 백상 예술 대상 몇 번 와봤었는데 앉아있다가 그냥 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퇴원한 롯무 타이카양에 또 많은 경찰대 롯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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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투광도 귀엽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귀여운 표정으로 마이크 좀 잡아주실래요 아 아 아우 하하하 죄송합니다 귀엽게 또 화장실을 다녀오셨어요 예 할 필요도 없잖아요 본투비 그냥 옵션으로 장착된 귀여운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하하하 아 못 배웠어요 얼마 전에 못 배웠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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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고런浮夸演技 綜藝部門可是不會輸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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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제가 남자 예능인 상태면 올림픽 체조에 준하는 장소로 하나 해서 이 포카를 포카를 뭐 이렇게 한 장씩 나눠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공중의 대포 같은 거 있지? 벌려가지고 쏴 뻥뻥하고 이렇게 입조심 가자 뭐 상암 고척 거기 시장식 들어가기 전에 혹시 상 타면 뭐 고척동 게스트로 와요? 노래 한 세 곡 준비해요? 그랬더니 그러니까 전 모르는 상태로 예예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왜 고척동이 얼마 되는지 몰라 얼만데? 3억? 3억? 3억이요? 첫 번째 무대는 제가 예를 들어 오프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첫 번째 게스트 침천민입니다 나오면 인사하고 가명경 일단 부르고 어 세븐틴? 아니야 세븐틴은 바빠요 은지한테 진행만 한 번 좀 부탁해서 아이브 아 세븐틴 은지원님 강호동님 이숙은님 재석영님 선호공 하! 연습하세요 안돼 마취 된 것 같아 선호공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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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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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체육관 알아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riminal 나도 active 또 해결하게 rez기 하! 하! 칠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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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